국산에서 리뷰 더 좋아요 짠짠 궤도리 아하 관통이 나쁜 말이에요? 어 그냥 위티 여러분 먹어봤어요? 음.. 초콜릿 맛 아마 10% 초콜릿 맛 그냥 달다 그냥 달고 10% 초콜릿 맛 그 스타일 아니에요 90% 모션 맛 칸반 칸반 맛 칸반이랑 초콜릿 10% 초콜릿 90% 칸반 핫두랑 신발 열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신발 우쑥쑥 신발 슈즈 앤 황 앞으로 이거 아마 맛있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맛이야 아 이거 플라스틱이야 레몬 레몬 맛 그냥 레몬 맛 후식 후식 이거도 이거도 레몬 맛이요 근데? 바보감 바보감 바보감아 우쑥쑥 우쑥쑥 이건 known 같애 우쑥 진짜 wers 우와 여행 나 이렇게 might 아니 베 patrons 시켜 방금 잠깐 유명한 사람 안에서 이거 캄반 스타일 비슷해요? 무슨 맛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맛이야? 두 개 같이 먹어요 그냥 살다 이거 먹을 때 이상해요 It's weird 중간 타이타 그냥 스위트 그냥 스위트 이거 이거 위험해요 이거 중드지 I don't know what is this 이거 뭐야 못 먹어요 What am I eating? I don't know what is this I'm a grill I'm a grill 이거 진짜 무슨 맛이야 이거 Oh my god 이거 또 위험해요 콜라 콜라 맛 콜라 이거 콜라 맛이에요 이거 이거 우수수수 우수수 콜라 우수수 콜라 우수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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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추천했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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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sed 레몬맛 비슷해 레몬맛 비슷해 레몬맛 비슷해요 맹고 맹고 맛 비슷해요 맹고랑 조금만 레몬 70% 맹고 30% 레몬 나쁜지 않아요 나쁜지 않아요 나쁜지 않아요 최인 나쁜 맛 이거 진저시롱 이거 진저시롱 이거 아마 저 생각에는 치중 세븐 근데 이거 계속 먹고 안 먹고 싶어요 뜨거운 캠프 지저미 카치 잠린 카치 자 뺏기 애기농 지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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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